아니야, 너 이쁘게 나와. 오, 이쁘네. 나도 이쁜데. 나도 이쁜데. 지스타님, 진짜 그러는 거 있어요? 몰래 손그림 언니 꼬시고. 꼬시고. 아, 죄송해요. 친구들이 놀러와서. 아, 그 작가 친구들? 네. 야, 지수. 술 먹다가 뭔 전화야. 잠깐만. 방금 진태리 씨 목소리 아니었나? 어, 그 촬영 끝나고 잠깐. 잠깐 뭐요? 잠깐 저 바에 왔는데. 바? 아니, 그냥 한 잔 마시고. 어? 가문 도왔네? 내가 손이랑 맥주 사왔다. 아니, 지금 이거 망라니 목소리 아닌가? 그게 잠깐. 잠깐 뭐. 잠깐 여기 술자리가 좀 있어가지고. 그래. 술 잘 마시고. 아니, 그래요. 진태리 씨랑 술 잘 마시고. 야, 둘 다 오라고 해. 야, 오라고 해. 야, 오라고 해. 짜잔. 호화도 나 satisfait. 쉽지 않아.